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오늘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리스크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바로 은행수가 좀 급나게 나오면서 미증시의 투심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이제 FOMC 하루 앞두고 전략 수정 필요할 텐데요.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FOMC 발표 D1. 힘을 내요, 슈퍼파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슈퍼파월 한창 유행했었는데 오랜만에 위원님께서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지금 왜 파월 의장이 이 구간에서 힘을 내줘야 하는지 과연 경기 침체를 계속 이어가느냐, 부양을 이제 시작해야 되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전략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뉴욕지수 상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묻혀버린 은행이기 한 줄 전략을 드리면서 퍼슬 리퍼블릭은 묻혀버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장은 다음 타겟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시장은 하루 만에 다음 타겟을 찾아냈습니다. 자택웨스트와 또 웨스트얼라이언스,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미국 서부지역 은행들이 줄줄이 다음 타겟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KBW 낫딱 지역은행 지수를 5% 넘게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와중에 유로존의 물가는 7%로 전달 대비 상승을 하면서 다시 국외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발표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공고가 959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힘겹게 버티던 고용시장마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끝나지 않은 은행위기, 계속해서 금이 가고 있는 고용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추가 긴축 우려와 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위기의 의식을 느낀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인덱스가 급락을 했고요. 또 반대로 움직이는 일환 성향을 가진 유가조차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연준은 이제 정말 4년 추가에 몰린 상황이죠.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고요. 시장은 인질로서 가치가 없어진 이러한 성장을 매팅겨치고 금융 시스템을 볼모로 해서 연준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궁지에 몰린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징스 역량으로 인해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가 하락 없이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과 같은 2차전지 대형 관련주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조금씩 테마 장세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드디어 오늘 강력한 테마가 출연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장인 삼화전자가 단기급등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갔죠. 삼화전자 차트 보시면요. 단기급등으로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상신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시큐브, 한일화, 캐스피온과 같은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섹터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종목 이외에도 유니온 머티리얼, SI 리소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그리고 유니온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대거 두려울 수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형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미래생명자원, 한탑이죠. 한탑, 그리고 하늘사료와 같은 이러한 곡물 관련주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BG, KBG, 그리고 STX, 그리고 엔투텍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리마, 알루코와 같은 이러한 네옴 시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 제대로 된 테마를 꼽자면 페라이트 관련주 이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페라이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은행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또 FMC를 앞두고 몇 거래 안 되는 이번 주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자는 의견을 드렸었죠. FMC가 가장 큰 이슈겠지만 FMC 이외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수, 실업률과 같은 이번 주 내내 매크로 지뢰밭이 펼쳐질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와 예측은 전략이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내일까지 편안하게 관망하시면서 굵직한 이슈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시는 그러한 내내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FMC를 포함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표를 다 확인하고 시장에 참여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망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오후장에 대한 섹터의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전기차 배털에 들어가는 소재, 소재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전기차 모멘텀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만 다섯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금지, 수출 제한 목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개정 안에 히토류 활용 기술을 담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죠. 이에 전기차 업체 선도주자인 테슬라가 최근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적용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3월이죠. 인베스터데이에서도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를 설계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미국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와도 일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미 의회 해군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러한 무인 잠수정을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전략 잠수함이 조만간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기도 하죠. 이렇듯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히토류 대체 물질로 페라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단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을 의심한 신경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상승을 해버린 대장주들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주이면서 대장주 대비 아직 덜 주목받은 페라이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페라이트 관련주 말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노바텍입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중국발 공급망 위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소재를 대체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들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고요. 또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무기화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면 당연히 또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동산은 페라이트 대비 자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네오디늄 자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한 자석 전문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자기장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원재료 수식 능력을 내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IT를 넘어서서 자동차 전장화라든지 로봇 확산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이 확정될 수가 있고 또 아직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사태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오전에 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본다라면 상승한 흐름이 나아줬던 그러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세 대비 상승하지 상승할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만 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순결가는 2만 8천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쪽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주가로서는 부각이 안 된 노바텍 살펴봤고요. 목표가 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AS 종목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한일 사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일전에 5,500원을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제 정확하게 5,500원대 지지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5,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흑해 공문협정 관련 회담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가 아직까지 러시아는 성과가 없다라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결국 타결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덥덥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시간을 벌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공문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암호 그린텍도 보겠습니다. 4월 중순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18% 급등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들고 가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슈팅이 나와줬고 오늘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관련 주로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예의해서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새로운 모멘텀이 노출이 됐습니다. LFP 배터리에 소개를 했는데 오늘 강력한 테마인 페라이트 관련 주로 특징주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가진 만큼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주목도 높았던 LFP 그리고 페라이트 등 모멘텀 엮여 있다.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도 볼게요. 이 종목은 3주 만에 77%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상 자리를 보니 위원님께서 재매수로 또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죠. 5,500원 자리 있죠. 5,500원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킬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경량화가 핵심이죠. 그래야지 조금 더 주행거리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관련 주 중에 신규 상장 주록 시세를 줬던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 주록 다시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고 또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 한주 라이트 메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종가상으로 5,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추적해보시면서 수익수세 챙기고 이탈륨을 확인하면서 재매수 관점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상 5,5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